그나저나 그동안에 뭐 이렇게 텔레비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출연을 별로 안 했어요. 그렇죠? 저 궁금하기도 하고. 강심장이라는 프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밌고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김기덕 감독님이 이 프로에 나왔다라는 걸 봤을 때 그때 아마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러니까 나는 나일 뿐인데 내가 뭐 어느 프로 나갔들 김기덕이라는 게 뭐 사라지냐. 이제 강심장이든 힐링이든 뭐든 김기덕이 나가면 김기덕이 아니냐. 그냥 저는 그냥 제 자신을 보여주는 거는 뭐 어느 방송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.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예능인도 아니지만 뭐 제 이미지가 달라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또 제 얘기도 좀 들려드리고 싶어해서 좀 용기를 내서 나왔죠. 아 그럼요. 잘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작가님이랑 사전 인터뷰를 4시간을 하셨고. 너무 많이 했어요.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SBS 목동 신사옥으로 옮기면서 이전하면서 특집 프로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사회를 보셨어요 신동협 씨께서. 예예. 근데 뭐 그전에도 제가 이제 친분이 있었고. 그렇죠 개인적으로. 제 공연도 보러 오시고. 예예 이구마 씨랑은 뭐 뭐 이렇게 가끔 사석에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보고 있었어요. 딱 한 번 아침까지 드셨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아무튼. 아침까지. 이야기를 계속 나눈 적이 있었어요. SBS 마스코트가 반달곰이잖아요. 그렇죠. 저한테 그 반달곰을 위해서 곡을 하나 써달라고. 의뢰가 들어왔었어요. 아 그 마스코트 반달곰이죠.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피아노 위주의 음악만 했던 때여가지고 어떻게 쓰지 이러다가. 기존에 그냥 써놨던 곡들을 그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제가 연주를 했어요. 우리나라의 자존심. 세계 최고의 뉴 에이지 피아니스트가 곧 될 것만 같은. 이루마 씨도 나오셨습니다. 반응은 어떻든가요? 반응이요? 별로 없었어요. 반응이. 일본 사람 반응입니다. 반응이라고. 워낙 뭐 일본 쪽에 또 유명한. 아티스트들이 많으니까. 오해 많이 받았죠 사실. 지금도 받고 있어요. 늘 받고 있고 그러니까 본명이에요 이루마가. 뜻을 이루마 꿈을 이루마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. 저희 누나가 두 분이 계신데 이루다 이루지. 심지어 일본의 지명으로도 이루마라는 곳이 있고. 아 그래요? 얼마 전에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김천공연이 있는데 일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온다. 일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온다.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. 또 언제 올지 모른다. 아쉽고. 계속 사시는데 여기. 네 여기 살고 있는데. 그리고 또 한 번에 빠를 가셨어요. 근데 바에 피아노가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이 연주를 또 직접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 곡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 키스 더 레인이라는 곡이었거든요. 근데 그 곡을 막 이렇게 자기가 편곡을 해서 막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연주를 하고 계시는데 되게 잘하셨어요.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이 곡 좋아하세요? 키스 더 레인 이 곡 좋아하세요? 그랬더니 막 아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유키구라모토 좋아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. 아 그분이? 유키구라모토 좋아하세요? 유키구라모토라는 되게 유명한 일본 피아니스트였거든요. 아 있어 있어. 그것도 물어보죠. 네 그래서 저한테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. 이 곡 제 곡인데요? 했더니만 그 피아노 치던 직원분이 그러면 되게 유키구라모토 좋아하세요? 유키구라모토 좋아하세요? 유키구가 유키구가 그런데 정말 많아요. 이런 아들이 한 번 또 방송 끝나고 뒤풀이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양반다리를 잘 못 하거든요. 일식집이나 이런 데를 잡았었어요. 아이고야. 그런데 제가 양반다리를 못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요. 일식집에서? 네 일식집에서. 이분 하자. 이분 하자. 그런데 옆에 어떤 다른 연예인 매니저분이 앉아계시는 저랑 계속 한 시원 넘게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 하세요.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. 사실 저도 고마운 게 있어요. 디제이변이라는 개그할 때 사연 읽을 때 제가 이렇게 막 내리면서 올리고 이런. 이루마 씨의 곡이었어요. 메이비라는 곡이었죠. 정말 감사해서. 그럼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? 그럼 병기수 씨 한번 보여주세요. 사연이 하나 도착했네요.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루마입니다. 기수 씨 DJ변.